한마음 선언 창건주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추모달의제가 봉행됐습니다. 대행선사가 생전 주창한 생활선수행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중단 없는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 속 그침없는 깨달음의 언어가 후학들의 그리움을 자극합니다.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특집영상 믿고 놓고 관하라. 관법 수행의 요체를 집약한 30분 분량의 영상물이 선지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국내외 25개 지원 사부대 중 천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동참한 가운데 한마음 선언 안양 본원에서 대행선사 10주기 추모달의제가 봉행됐습니다. 선원 선임들은 10주기에 맞춰 편찬한 개송 선시모음집을 스승의 영전에 봉증했고 본원 선법 합창단은 우리들의 마음 선법가를 부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조교종 법계위원장 법선스님과 조교종 전 포교원장 해총스님은 특별히 준비한 추모씨와 추모사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서산정 창가에 푸른 하늘 바라보며 두 볼에 피어나는 그윽한 부평 주인 없는 빈 동산 백파가 만발하고 적동세 승법가에 벌라비 사품 최고로 연등이라든지 현대적인 등을 달고 나오는 분은 한마음 선언뿐이었어요. 지금 좀 발전해서 다른 데에서도 많이 모방을 합니다만 그 시원이 한마음 선언 대행 큰스님의 주인공 한마음이 서울시가 행진을 전국 방방곡곡을 전세계를 수어놓았던 것입니다. 달해제 전에도 조교종 전국 비군의 회장 본각선임 등이 안양본원을 찾아 헌화 분양하며 대행선사를 기렸습니다. 대행선사는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란 생활선수행으로 중생교화 전법을 펼치면서 불교 현대화와 비군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대행선사가 참근한 한마음 선언은 전국 15개, 해외 10개 지원을 갖춘 한국불교 포교에 손꼽히는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bs뉴스 이현구입니다.